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한은 1인 통치 하에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한까지 표류한 47세의 대한민국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그것도 모자라 소각시켜버린 사건이 김정은의 맹령 하에 행해졌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김정은이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이 1인 통치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한 사람이 주인이고 나머지가 모두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굴러들어온 중요한 핵덕물을 최고 영도자의 지시나 명령 없이 죽인다. 이런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정은의 통지문입니다. 김정은이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통지문 내용에는 누가 보기에 다소 따뜻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녁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대준 데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보고 참 따뜻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아예 대한민국 사람들을 갖고 논다. 아예 갖고 놀기로 작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두 쪽이 짝짝꿍해서 곧 뭔가를 꾸밀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다른 한쪽이 정치적인 군지에 지나치게 빠지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정치적인 군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꽤 우리 사회는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이 보낸 통지문은 그 자체에 이미 불순한 계략과 언모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곧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신들의 공궁한 상태를 벗어나도록 이번에 도왔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라고 그런 메시지로 이번 통지문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지문에는 의외의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문을 예리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47세 이모 씨가 월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상당히 등장하게 됩니다. 월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의 발표나 해양경찰의 발표나 그리고 인천경찰서나 아니면 해양수산부의 발표와는 상당히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통지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측 해당 수역 갱비담당 군분대가 어로 작업 중이던 수산사업소 부업성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강령 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미터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라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월북을 했다고 국방부의 그런 주장처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관동성명을 확실히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나라의 품으로 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인 이모 씨는 월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통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명령에 함구하고 불응하게 더 접근하며 두발 공포를 쏘자 놀라 엎드리며 정체불명 대상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죠.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서 10여발을 총탄으로 불법 진입자를 항해 사격했고 이때 거리는 40에서 50미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이 간척한 방치한 상태에서 몇 시간을 두다가 상부의 맹령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월북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반승하라. 월북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반승하라. 또 다른 시민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문 씨와 김 씨가 서로 의논해서 한쪽은 월북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한쪽은 친입으로 간주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모든 책임은 죽은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것이다. 한 시민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아무런 저항능력도 없는 자를 해상에서 무언가 뒤집어 쓴다고 총을 쏴서 죽인다는 게 이유가 성립되는 일인가. 이런 사과를 받고 말 것인가. 국가축에도 못드는 북조선의 설설기는 누구누구는 대답해야 될 것이다. 특히 그 시간 동안의 행적을 국민에게 밝혀야 될 것이다. 또 다른 한 시민은 김정은 동지 큰일 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빨리 글 하나 보내주십시오. 인마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대가는 앞으로 둥둥둥둥둥 어디부터 참이고 어디부터 거짓말인지 토통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진 월북을 주장하는 군이든 그 밖의 정부기관이든 또한 청와대가 무엇을 발표하든 간에 모두가 거꾸로 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통지문으로부터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47세의 이모 공무원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통지문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위에서 쓰여진 것이겠지만 그 부산물로서 우리는 이 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유튜브 채널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후원했던 것처럼 gongtv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